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며칠 동안 좀 여러 번 다뤘 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복귀를 하거나 과거 일을 여러분들 추적하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자주 하는 편이죠. 이 최태원 회장이 그냥 사실혼을 유지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도 드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려고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의 결혼생활 이후의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5년 12월에 최태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혼혜자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2015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이런 아주 중요한 한국의 그런 민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최태원 회장으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춘문호님 고맙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때 이런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가 됩니다. 간통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론의 그런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간통죄. 이 간통죄 폐지 부분이 이게 이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그 외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친적에 차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41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작용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규정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2015년 2월 26일 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판례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아마 이런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없었으면 그냥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이혼까지는 아마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간통죄 위헌 판결이 2월 달에 2015년 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2015년 12월 달에 2015년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헌재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또에 저는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데 그게 아니고 세계일보에 여러분들 잡힐 편지를 보냈네요. 최태원 노소영 씨와 결혼이 지속이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여론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있네요. 이제 세월이 한 벌써 10년 정도가 흘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공론화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궁금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나와 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편지를 썼네요. 이런 편지를 이걸 독점적으로 세계일보가 여러분들 싫으면서 문제가 됐네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수감이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또 2013년도에 2003년도에는 SK그룹 주식 분식회계 때문에 여러분들 구속이 됐고 저는 한 번만 기억하는데 두 번째 또 여러분들 그 500억 원대 투자금 횡령 혐의 또 2013년도에 이렇게 여러분들 구속 수감이 됐네요. 참 세상 살면서 영의 몸이 되는 것이 한 번도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여러분 이걸 딱 보시게 되면은 대개 결혼 생활이 그렇게 뭐 한 10여 년 정도 좋은 시간을 가졌겠네요. 그 외에는 뭐 보시게 되면 89년에 장녀가 나고 91년에 차녀가 나고 95년에 장남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남이 이제 많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사이에 이제 노 대통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로 이러면 남편이 갇히고 2010년도에 혼혜자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한 10여 년 정도 10년 한 15년 정도 여기 이제 2013년도에 최태현 회장이 형령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형은 2014년에 이제 확정이 됐고 2015년도에 이제 세계일보에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서 혼혜자 사실을 공론화했고 2015년도 12월이니까 2015년도 2월 달에 여러분들 간통제가 폐지가 됐고 간통제 폐지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위자료 산정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이 2013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옥중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판결문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고 채널A에서 보도했네요. 이게 아마 처음 2011년까지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인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남편이 이 편지를 뭡니까 혼혜자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사실을 말해줬으니 근거없는 추적을 말하고 다니지 말아달라 내가 혹은 누구라도 아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말도 엉망하게 딱딱하게 쓴대요 문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이제 생각을 듣는데 그동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주고 싶다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 태어난 게 맞다 이렇게 감옥에 가가지 여러분들 남편 걱정을 참 많이 했을 건데 2013년도에 이게 아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결의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됐구나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이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일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대개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죠? 2008년도에 광복적 털사로 나왔으니까 2008년도 8월 15일부터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네요 2008년 8월 15일부터 아이가 9개월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여러분들 사람을 만났겠네요 세 사람을 2008년 8월 15일 이후부터 2010년 사이에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나오자마자 만났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 구속됐으니까 노소영 관장의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일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일지를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저는 평전이나 이런 책들을 여러 권 집필해 봤기 때문에 대개 평전 같은 걸 쓰게 되면 한 인물의 일지를 가지고 추적을 하거든요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언제 만났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데 감옥생활을 마치고 광복적 특사로 나온 것이 2008년 8월 15일이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만났겠네요 자, 어떻든 간에 뭐 2조를 지불하게 되니까 대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봐야겠죠 다 이 사람들이 다 1960년생들입니다 영 대통령이 1960년 최태훈 회장도 1960년 저도 1960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도 노소영 관장의 아주 얼굴이 담대한 걸 보면은 여장부는 여장부 같아요 누구 말처럼 장군의 딸인 모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